자, HLB 생명과학이 HLB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만만치 않았죠. 시장은 정말로 좋은 시장이었지만 제약바이오 쪽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죠. HLB는 무상증자라는 이런 호재와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공매도 쇼커버링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생명과학 주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게 달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언젠가는 뭐 가겠죠. 언젠가는 갈 겁니다. 과거의 이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항상 이 괴리가 좀 생기게 되면 괴리율이 발생을 하면 정확하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키맞추기를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계속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본다면 곧 나오겠죠. 언젠가는 가겠지만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무상증자 이슈가 내일까지 있죠. HLB 무상증자 이슈가 내일까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왕이면 생명과학보다는 HLB 쪽에 공매를 워낙에 많이 쳐놨죠. 그리고 무상증자를 받아야지 그런 부분에서 좀 해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명과학이 상당히 좀 지금은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이 항상 그려왔습니다. 지금 이 HLB가 상당히 강력하죠. 지금 상당히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적삼병을 넘어서 4일째 빨간색을 나타내는 양봉으로 아주 힘이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지금 고개를 빡빡하게 좀 들고 있죠. 코브라처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정말로 좋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골든크로스 60선이 120선을 뚫어주는 골든크로스가 한 달 정도 예상을 했는데 좀 더 빠르게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런 모습이죠. 자 HLB 생명과학이 여기서 이제 고개를 빡빡하게 좀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좀 들지 못하고 있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갔다가 지금 HLB가 계속해서 위로 위로 갈 때 생명과학은 계속 운봉이 나오면서 거꾸로 흘러갔죠. 거꾸로 흘러가면서 마치 이제 HLB와 생명과학은 다른 길을 가겠다.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좀 됐지만 결국은 키높이를 맞췄죠. 결국은 키높이를 맞추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따라간다고 따라가고 있지만 지금 방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위치도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부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 이런 흐름들을 보면 거의 유사하고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키맞추기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 흐름이 이번에도 좀 남아주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바이오 쪽이 약간 비켜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방 산업주들이 상당히 불타올랐죠. 불타오르면서 바이오 주들은 상당히 좀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됐죠. 그런 분위기가 전개된 상황에 비하면 그래도 좀 선방을 했지만 HAB하고 비교를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 날도 잘 따라가다가 밀렸고 이 날도 잘 따라가다가 좀 밀렸죠. 이틀 동안에 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생명과학만 따돌림을 당할 이유는 별로 없다. 지금은 단지 HAB가 아무래도 무상증자라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의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AB 생명과학 4월 8일 날 이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죠. 내용을 보시면 이 HAB 생명과학을 지금 들고 있는 HAB가 들고 있죠. 보고자가 HAB입니다. HAB가 들고 있는 HAB 생명과학의 주식이 930만 주 정도 되죠. 19.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계약 체결 주식 등의 수와 비율은 870만 주 18.23%다. 보고 사유는 주식담보대출 계약 체결이다. 타협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 확보 이렇게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렇게 줄었다는 건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있죠. 일전에 이 아필리아 자금 그리고 이뮤노믹 자금 그런 부분에 사용할 돈을 미리 체결이 좀 빨리 진행이 되었죠. 예상보다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마련한 후에 지불하고 권리를 가져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바람에 유상증자 대금이 돈이 들어오기 전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자, 그렇게 발생을 해서 이 HLB 생명과학에 이 주식을 HLB가 들고 있죠.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 하나금융과 한국투자 쪽에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주식 담보대출을 받았죠. 자, 그래서 하나금융에서 435만주 한국투자에서 435만주 이렇게 담보를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0만주죠. 이 담보가 18.23% 담보를 잡고 돈을 빌린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담보를 주식 담보대출 계약을 체계를 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8.23%고 타법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 확보했죠. 이뮤노믹과 이 아필리아의 권리를 가졌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주식 담보대출을 HLB가 들고 있는 HLB 생명과학 주식 870만주를 담보를 잡혔다.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죠. 자, 이 돈으로 들어오면 바로 지금 지금 이 담보대출을 한 부분 바로 갚아 버릴 겁니다. 갖고 그동안 발생한 이자하고 같이 해서 이 하나대투정권과 한국투자금융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금융 쪽에 이제 돈을 갚죠. 돈을 갚으면 이 부분은 이제 사라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전에 공지를 했었죠.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번에 이제 유증이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곧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